백화촌의 소년방 이 작은 방은 실로 괴이했다 사방 너비가 3장 남짓한 이 방은 도대체 문은 물론이거니와 조그만 바람구멍 하나 나있지 않았다 더욱이 의뢰 방에 있어야 할 침상이나 주전자 찻잔 심지어 방을 장식하는 장식품 하나 없었다 다만 밀폐된 공간 중앙에 탁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었다 그 탁자엔 지금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있었다 40대의 중년인이었다 방도 이상했지만 사람은 더욱 이상했다 일신에 걸친 것은 무릎까지 덮는 긴 회색장포였다 표정 하나 없이 밀랍처럼 창백한 얼굴과 얼굴 위로 길게 그어진 검은은 섬뜩한 공포감마저 읽게 했다 그는 탁자의 일부분인 양 오랫동안 돌조각처럼 가만히 앉아있었다 섬뜩한 빛을 뿌리며 움직이는 그의 두 눈만 아니라면 아무도 그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은 탁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탁자에는 주사빛 장검 한 자루가 흐릿한 유등 불빛 아래 의시년스런 귀기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글씨가 빽빽이 채워진 양피첩지 한 장이 놓여있었다 회포중년인의 눈은 지금 양피지에 글씨를 훑고 있는 중이었다 밀명 제2473호 천하지로 24호에 관한 건 내용 소천존 천하출도 명분을 위한 인물천거를 승낙함 대상 대군양 나이 17세가량 거쳐 낙양성 백화촌 내력 버려진 고아로 백화촌의 윤호대가 데려다 키움 성격 외유내감 그러나 불해를 보면 참지 못함 개요 소천존의 천하출도 명분을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정된 그를 회유할 것 단 본문의 행적이 드러날 요소는 모두 완벽하게 제거할 것 기타 자금 인원은 무한대 제공 천문 제3태상 친서 회포중년인이 양피지에 시선을 둔 채 중얼거리듯 입술을 달싹거렸다 태상께서 만족하실 줄 믿었다 대군양 그놈 이야말로 일천명의 대상자 죽나 귀재갈 이 고르고 고른 최고의 적임자이니까 그의 음성이 방 전체에 나직이 퍼져나갔다 음산하기 이를 때 없는 음성이 가뜩이나 스산한 밀실의 분위기를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그의 시선이 양피지에서 떨어져 섬뜩한 안광을 번뜩이며 허공으로 옮겨졌다 잔혼 제1단계의 실행에 들어간다 존명 허공에서 삭막한 음성이 울렸다 그 음성은 들렸다 싶은 순간 어느새 길게 꼬리를 물며 아득히 멀어져갔다 자칭 귀재갈이라 부른 회포중년인이 양피지를 집어들었다 파재지직 회포중년인의 두 손에서 새파란 불꽃이 피어오르더니 삽시간에 양피지를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렸다 삼매진화 일 갑자 이상의 순양 내공을 지닌 절정고수 많이 펼칠 수 있다는 내가수법이 펼쳐진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아 회포중년인은 내공이 노화순청의 경지에 이른 절정고수임에 틀림없었다 양피지의 재가 탁자 위로 눈처럼 하얗게 떨어져 내렸다 그것을 바라보는 회포중년인의 입가로 비릿한 미소가 가느다랗게 떠올랐다 음모의 냄새를 짙게 풍기는 그런 미소였다 백화촌 이곳은 꽃의 마을이다 옹개종개 모여있는 수십채의 가옥들 수십만평의 대지를 가득 매운 채 향기를 진동시키고 있는 기화이초들 그리고 주위에 은은히 깔려있는 안개 성경을 방불케하는 아름다운 정경이다 그러나 백화촌의 그 아름다움 속엔 인간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참혹한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그 이유는 이곳이 나병 문둥병 악창혈종 등의 불치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백화촌은 천영의 저주로 벌임받은 사람들이 모여 일구어 낸 곳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백화촌의 불치병자들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건강한 신체를 지녔음에도 불치병자들과 어울려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백우냥이라는 이름의 소년이었다 화창한 날씨였다 아침 햇살은 눈이 부실듯 찬란했고 바람은 오늘따라 유난히도 청량했다 백우냥은 심호흡을 하듯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미풍에 묻어오는 은은한 꽃향기가 그의 심신을 절로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의 행색은 매우 남루했다 일신에 걸친 가래는 낡을 대로 낡아 허름하게 이를 데 없었고 얼굴은 제대로 다듬지 않아 거칠고 거무튀튀했다 그러나 그의 이목구비만은 보기 드물게 뚜렷했다 한 쌍의 짙은 검미 아래 아침 햇살처럼 밝게 빛나는 두 눈 우뚝한 코 한 일자로 굳게 다물어진 입등 거칠고 거무튀튀한 피부만 아니라면 여인의 심금을 울릴만한 용모였다 그의 손엔 한 자루 검이 들려있었다 두 자 남짓한 그 검은 묻힐 뿐 아니라 이마 저 듬성듬성 빠져 예리함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기수식의 자세로 그 검을 바라보는 백운향의 두 눈은 진지함으로 가득 차있었다 팔랑 나뭇잎 하나가 공중에서 떨어져 내렸다 순간 그의 발끝이 땅을 박찼다 유성초혼 팝팝팝 비록 무뎅검이었지만 검은 빗살처럼 앞으로 쏘아져 나가는가 싶더니 어느새 떨어지는 나뭇잎을 종행으로 연심배어갔다 푸스스 나뭇잎은 정확히 여덟 조각으로 베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놀라운 쾌검초식이었다 하지만 백운향의 얼굴엔 조금도 기쁜 기색이 없었다 또 여덟개 이 정도로는 아직 부족하다 그의 음성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어디 성과 한 줄기 너터로스미 들려왔다 허허허 너란 녀석은 정말 욕심이 많구나 난 유성초혼을 수련한 지 10년 만에야 겨우 여덟 조각을 낼 수 있었는데 이제 고작 1년 수련한 후에야 그런 놀라운 성취를 보였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다니 두 사람이 느릿하게 공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백발이 듬성듬성 빠지고 얼굴엔 누런 딱지가 덕지덕지 달라붙은 흉한 몰골의 지팡이를 짚은 백포노인과 눈만 내놓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흑포를 뒤집어 쓴 건 장한 체구의 흑포인이었다 모습과 행색으로 보아 백화촌의 나병 환자들 임에 틀림없었다 백운향이 흑포인을 바라보며 시큰둥하게 대꾸했다 1년을 배우든 10년을 배우든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팔숙처럼 단일 초식에 16조각을 내는 겁니다 그런 빠르기라면 어제 같은 날도 그놈들을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었을 말을 있던 백운향이 갑자기 말꼬리를 흐리며 백포노인의 눈치를 살폈다 백포노인은 백화촌의 촌장인 유노떼라는 인물로서 12년 전 추이와 동상으로 죽어 가던 어린 백운향을 살려준 구명의 는인이었다 그런 인연으로 유노떼는 백운향에게 친조부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백운향에 대한 유노떼의 사랑 또한 몹시 지극했다 그러나 백운향을 바라보는 유노떼의 노안엔 지금 은은한 노기가 떠올라 있었다 놈 또 사고를 쳤구나 전담한 나약한 아녀자들을 괴롭히는 그놈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 내가 천하대협이라도 된다든야 내가 아니라도 그런 놈들을 혼내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백운향이 어깨를 으슥했다 소위 강호인이란 작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던데요 유노떼가 지팡이로 땅을 찍으며 두 눈썹을 칼끝처럼 고추 세웠다 이놈이 그래도 백운향은 움찔했다 여지껏 유노떼가 이토록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유노떼가 싸늘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내놈에게 무예를 가르친 건 오직 심신을 단련하고 일신을 보호하게 하기 위함이었지 공연이 남의 일에 참견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백운향은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입을 다물고 말았다 중요한 건 내가 익힌 무공이 고작해야 삼류무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가 익힌 무공만을 믿고 함부로 남의 일에 참견하고 나섰다가는 비명행사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흑포인이 걸걸하게 웃으며 나섰다 허허삼류무공이라니요 저도 왕년엔 저 녀석이 익히고 있는 칠성검법하 나만 가지고도 천하를 주유했었습니다 아마 나 칠성검객 내곤의 이름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닥치게 저 녀석이 저 모양이 된 건 다 자네가 헛바람을 불어넣은 탓이네 유노떼의 추상같은 호통에 흑포인 내곤은 씁쓸하게 입맛을 다실뿐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유노떼가 냉엄한 시선으로 백운향을 돌아보았다 오늘부터 무공수련을 금한다 백운향의 안색이 흠칫 굳어졌다 유노떼가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곤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 한마디도 항변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손에 들고 있던 검을 무릎에 대고 힘을 주었다 뚝 검이 반 토막나며 부러졌다 백운향이 유노떼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십시오 할아버지 다시는 할아버지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노떼의 눈빛이 미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이내 차갑게 돌아섰다 또다시 불상사를 일으킬 시에는 백화촌으로 돌아올 필요도 없다 백화촌은 널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 퇴초령 유노떼는 최후의 경고로 퇴초령이란 극약 처방까지 내린 것이다 유노떼와 내곤의 모습이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러나 백운향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줄을 모르고 망연히 부러진 검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내곤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연신 툴툴 거렸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촌장 어르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의협심이 강하다는 건 칭찬받을 일이지 전혀 나무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노떼는 묵묵히 걸음을 옮기기만 했다 더구나 퇴초령까지 촌장 어르신께서 얼마나 운영을 아끼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심할 것 없네 유노떼가 냉담하게 대꾸했다 그러자 내곤이 정색한 얼굴로 다시 말했다 그 아이를 떠나보낼 생각으로 그러시는 거라면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 아이가 절색이 쟤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차는 삼류무공에 지나지 않는 칠성검법이라지만 1년 만에 저토록 능숙하게 시전하는 사람은 여태 보지 못했으니까요 차라리 이곳에서 가까운 무당이나 화산 아니면 숭산 소림사로 보내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습니까 유노떼도 백운향의 기재됨을 안다 사서삼경뿐 아니라 각종 기서들 심지어는 백화촌에서 기르는 수천종의 화면과 그 꽃들의 특성 등 꽃에 관한 한적수가 없다고 자부하는 유노떼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줄줄 외워대던 백운향이 아니든가 유노떼가 무겁게 말을 받았다 내가 그 아이를 아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연유 때문인지도 모르네 하지만 자넨 모르네 제가 뭘 모른다는 겁니까 뇌곤은 다소 화가 난 듯 따져 물었다 그러나 유노떼는 앞을 응시한 채 묵묵히 꺾기만 했다 뇌곤이 답답하다는 듯 다그쳤다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도대체 제가 뭘 모른다는 건지 선뜻 대답을 못하고 걸음을 옮기던 유노떼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시선이 그늘을 들이우며 허공을 향해 던져졌다 자네도 알다시피 노부는 관상을 조금 볼 줄 아네 누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말을 있던 뇌곤이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듯 흠칫했다 그는 긴장된 눈빛으로 유노떼를 바라보았다 설마 그 아이에게 무슨 불길한 조짐이라도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 아이에겐 살이 끼어 있네 그 살이 사라지기 전에 공연히 강호에 나섰다간 그 아이에게 닥칠 건 오직 죽음뿐이네 뇌곤은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불신의 찬 눈으로 유노떼를 바라보았다 유노떼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그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유노떼의 예언이 그토록 빨리 백운향에게 닥치리라곤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덜거덕 덜거덕 누런 황소가 끄는 마차 한 대가 낙양성으로 향하는 대로를 느릿하게 가고 있었다 향기로운 꽃바구니가 가득 실려있는 마차에는 중립을 깊숙이 눌렀은 마부가 곡비를 발끝에 건 채 비스듬히 누워있었다 문득 마부가 중립을 슬쩍 들어올리며 낭낭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누렁아 항상 오가던 길이니 너 혼자서도 잘 갈 수 있겠지 난 잠시 눈 좀 붙일 터이니 성에 도착하면 깨우거라 마부는 다름 아닌 백운향이었다 백운향은 다시 중립을 얼굴에 덮어 쓰는가 싶더니 이내 잠이 든 듯 코를 꼬라대기 시작했다 황소는 백운향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듯 터뻑터뻑대로를 따라 걸어갔다 백화촌에서 키운 국화 장미부용 등의 꽃은 탐스럽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짙은 향기로 인하여 하난뿐만 아니라 하부까지도 그 명성이 자자했다 비록 천영의 불치병자들이 가끔 꽃이긴 하지만 그 꽃의 품질 하나만은 천하에서 아무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뛰어났던 것이다 자연 많은 꽃 애호가들이 백화촌의 꽃을 보기 원했다 그리하여 낙양성의 한도 매상포의 주문에 의해 백화촌의 꽃은 천하각처로 팔려 나가게 되었다 원래 백화촌의 사람들은 낙양성 내로 들어갈 수 없었다 백화촌 사람들이 꽃들을 심리밖에 놔두고 가면 장사꾼들이 와서 가져가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백운향이 마차를 몰고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백운향이 직접 낙양성까지 꽃을 갖다 주었으며 그 일은 백운향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였다 하지만 오늘은 유노 때는 다른 날과는 달리 백운향에게 어떤 일에도 절대 나서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고삐를 내주었다 물론 백운향도 자신과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어떠한 분란에도 결코 말려들지 않겠다고 낙양 중원의 대읍일 뿐 아니라 주 나라를 위시하여 역대의 제왕들이 도읍으로 삼았던 고성 넓고 좁은 길이 종행으로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게 깔린 성 안은 역시 대읍답게 오가는 길손과 장사치 그리고 무리모걸들로 북적되고 있었다 백운향의 마차가 낙양성내에 들어선 것은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려는 정오 무렵이었다 사람들은 백운향이 탄 마차가 백화촌에서 온 마차인 줄 아는지 슬슬 피했다 덕분에 백운향은 그 복잡한 대로를 쉽게 가 로즐러 도매상포인 대흥상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백운향은 마차에서 내려 꽃바구니를 품에 가득 안고 대흥상국 안으로 들어섰다 점원들을 감독하고 있던 화복 차림의 뚱뚱한 대흥상국 주인 왕구삼 이 백운향을 발견하고는 대뜸 환한 얼굴로 소리쳤다 이제서야 꽃을 가져오면 어떡하나 꽃은 한 번 시들면 팔 수 없다는 걸 몰라서 이러는 건가 백운향이 웃는 얼굴로 말을 받았다 죄송합니다 빨리 오려는데 그만 마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으니 더 시들기 전에 어서 꽃이나 옮겨 알겠습니다 백운향은 품에 안고 있던 꽃바구니 를 내려놓고 재빨리 몸을 돌렸다 이윽고 백운향이 마차에 꽃바구니 를 모두 옮겨 놓자 왕구삼이 은자 꾸러미 하나를 내던지 듯 건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예 거래를 끊어버릴 테니 알아서 해 염려 놓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니면 백화촌 꽃을 팔아줄 사람이 없다는 것도 명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됐으니 가봐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백운향은 공손히 허리를 굽혀 인사한 후 왕구삼의 풍명스런 얼굴을 뒤로 하고 몸을 돌렸다 그때였다 아악 도련 어디선가 소녀의 비명소리가 울려 왔다 순간 백운향은 뭔가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사람처럼 움찔 몸을 떨었다 상관하지 말고 어서 가자 백운향은 자신을 재촉하며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아악 공공자님 제발 이번엔 늙은 여인 내에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백운향은 비명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온 신경이 끌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윤호 때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얼른 마차 위로 올라갔다 바로 그 순간 처음에 났던 소녀의 비명소리가 다시 울렸다 아악 어머니 그 뒤로 흉물스런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흐흐흐 고거 참 속살맛이 나긋나긋한 게 사내께나 밝히겠구나 어떠냐 이도련님과 운우지정의 회포를 풀어보미 하타하 순간 백운향의 얼굴에 분노의 기색이 떠올랐다 백운향은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백운향은 마차에서 다시 내려서며 지그시 어금니를 깨물었다 용서하십시오 할아버지 딱 한 번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다 진대공자 진옥기 그는 20대 중반의 나이로 낙양 제1갑부 진노테아의 두 아들 중 첫째로서 제 아비의 금력을 믿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인물이다 특히 제법 반반한 여자를 보면 여염집 처녀이든 유부녀이든 상관치 않고 욕을 보이는 통에 타마테세란 악명으로도 유명했다 진노테아가 황금의 힘을 이용해 뒤를 무마해 큰 소동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에게 피해를 본 여인 내는 술을 헤아릴 셀 수 업이 많다 해서 사람들은 아예 여인들이 밖으로 나다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정도였다 오늘도 그는 성내를 헤집고 다니며 쓸만한 계집을 물색하던 중이었다 오전 내내 허탕만 치던 그는 허기도 채우고 술도 한 잔 할 겸에서 대응상국 맞은편에 위치한 기빈로라는 주루에 들어섰는 대때 마침 그곳에서 노래를 팔던 소녀가 그의 해 마수에 걸려들고 만 것이었다 진옥기는 지금 노래를 파는 소녀를 억지로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17,8세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비록 옷차림새는 남루하기 그지 없었지만 빼어난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진옥기의 오른손이 소녀의 상의 옷자락을 헤집고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아아 그의 손이 소녀의 어디를 만졌는지 소녀는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다 흐흐흐 좋아 아주 좋아 진옥기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음탕한 미소를 연신 흘려냈다 그의 곁에 있던 같은 또래의 대여섯 명의 한 양들 역시 음탕한 웃음을 흘리며 탐욕스런 시선으로 이 맛을 다시고 있었다 주루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옥기의 추잡한 작태를 제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노태야의 막강한 급력과 영향력 때문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소녀는 수치심과 치욕으로 연신 비명을 질러대며 혼절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흐흐흐 어 어머니 그녀 앞에는 비파를 든 소박한 행색을 한 50대 청의 부인이 울상이 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다 청의 부인은 연신 진옥기를 향해 굽신굽신 절을 했다 공자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늙은 것이 어린 딸년을 데리고 타양에 왔다가 친척을 만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노자가 떨어져 하는 수 없이 딸년의 목소리 품이나 팔아 여비를 마련할 요량이었을 뿐입니다 제 딸년은 그런 여자가 아니니 제발 하지만 진옥기에게 그녀의 말 따위가 귀에 들어올리 만무했다 오히려 그의 두 눈은 더욱 더 뜨거운 열기로 타오르고 있었다 쩔렁 진옥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조키 2,30냥쯤 되어 보이는 은자 뭉치를 청의 부인 앞으로 내던졌다 이걸 여비에 보태 써라 대신 내 딸은 내가 보살펴주마 공공자님 어찌 딸년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 될 말씀입니다 청의 부인의 안색이 충격으로 하얗게 질리며 황급히 진옥기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량들에 의해 그녀는 이내 때 어졌다 청의 부인은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사람들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제발 내 딸 좀 구해주오 아이고 하지만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옥기는 청의 부인을 뒤로하고 이미 혼절해버린 소녀를 양팔로 들쳐하는 채 2층 객잔을 향해 걸어갔다 이때 한 줄기 음성이 그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멈추시오 감히 어떤 놈이 본 공자의 일에 나서 진옥기는 흠칫하며 음성이 들려온 곳으로 시선을 던졌다 2층 객잔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허름한 가리를 걸친 소년 하나가 단호한 눈빛으로 우뚝 버티고 서있었다 다름 아닌 배군양이었다 순간 주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또 저 녀석이군 도대체 보통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군 일이 생기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나타나다니 말이야 중인들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사태를 주시했다 진옥기는 어이가 없었다 백화촌의 문둥이 새끼가 감히 니 안전이라고 함부로 나서는 거냐 당장 꺼지지 못해 배군양은 그의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냉엄한 눈길로 그를 쏘아 보았다 어서 그 여자를 놓아주시오 뭐야 이 문둥이 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했나 진옥기는 혼절한 소녀를 한 할량에게 건네 기가 무섭게 일격에 요절을 내버리겠다는 듯 배군양을 향해 버럭 일장을 갈겨왔다 우웅 살벌한 경풍이 배군양을 향해 폭사 해왔다 그러나 배군양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숙에게서 배운 난화 13장 중 마지막 초식인 난화탈명을 펼치며 쌍장을 마주쳐갔다 휘잉 난화 13장이 비록 누구나 아는 삼류무공이긴 했지만 그걸 펼치는 배군양의 손속은 사뭇 매서운 위세를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주루한 구석 어둠의 한 부분인 듯 싶을 만큼 온통 흑색 일색인 흑의 중립인 하나가 가볍게 손가락을 튕겨 진옥기의 뒤통수에 무형의 지풍을 날렸다 하나 그 동작이 너무도 빠르고 은밀하여 이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파앙 진옥기와 배군양이 발출한 두 줄기 경풍은 허공에서 맹렬히 부딪혔다 배군양은 가벼운 충격을 느끼며 주춤한 걸 음 뒤로 물러섰다 그와는 달리 진옥기의 몸은 마치 실 끊어진 연처럼 뒤로 튕겨져 나가고 있었다 쾅 와당탕 진옥기의 몸이 탁자를 박살내며 나뒹굴었다 그는 두 눈을 허옇게 뒤집어 뜨고 있었는데 그의 뒤통수에선 붉은 선열이 뭉클뭉클 베어 나와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배군양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뜻밖이었다 그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손을 빨아 보았다 한량 하나가 진옥기의 상태를 살피더니 혼 비백산하며 소리쳤다 죽 죽었다 진대공자가 죽었다 주로 안에 있던 사람들의 놀란 시선이 일제히 배군양에게 쏠렸다 죽었다고 배군양은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죽이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일순 장례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감도났다 이때 조금 전 진옥기에게 암수를 날렸던 흑의 중립인이 조용히 주로 밖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해 신경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 저 문둥이 새끼가 진대공자를 죽였다 살인자 진옥기와 함께 있던 한량들이 미친 듯이 백운양을 향해 소리쳤다 그 소리에 번뜩 정신을 차린 백운양은 비로소 황망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들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래를 팔던 모녀는 언제 사라졌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싸움이 벌어진 틈을 타 몸을 피한 것이 분명했다 백운양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는 무작정 몸을 돌려 주로 밖으로 뛰어나갔다 저놈을 잡아라 살인자를 잡아 어수선한 외침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러나 백운양은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내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누런 황톤물이 넘실대며 흐르는 대하 황하였다 백운양은 재빨리 뒤를 돌아보았다 추적해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백운양은 망연히 황하를 돌아보았다 강물 위로 죽은 진옥기의 시신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내가 살인을 하다니 백화촌 그 입구에 세 사람의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사건이 났던 귀빈루에서 소리 없이 사라졌던 흑의 중립인과 노래를 파는 소녀 그리고 소녀의 모친인 청이부인 등 세 사람이었다 한데 소녀와 청이부인의 모습은 주루에서 보았던 그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의 얼굴엔 하나같이 냉혹한 살기가 살얼음처럼 깔려 있었다 문득 검은 중립 사이로 흑의 중립인의 시퍼런 안광이 서리빨처럼 뻗어 나왔다 죽여라 소녀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물었다 모두 말인가요 그렇다 말을 받는 흑의 중립인의 음성은 단호했으며 이미 진득한 피내음을 싣고 있었다 팝팝팝 커 으 소녀와 청이부인의 독수가 뿌려질 때 마다 밭에서 꽃을 가꾸고 있던 백화촌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다 칠성검갱 레곤을 비롯한 무공을 아는 몇몇 백화촌 사람들은 미처 무기를 마련하지 못해 곡뱅이와 호미를 들고 대항해봤지만 무력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백여명의 백화촌민 그들이 모두 불귀의 계기 되는 데는 일각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백화촌에선 이제 꽃향기 대신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백화촌장 윤호떼는 엄청난 참상의 넋을 잃고 말았다 그는 잔혹한 살수를 펼치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서있는 흑의 중립인을 비롯한 3인을 노려보며 부르르 전율했다 천천뻘이 무섭지 않느냐 저들은 무린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늘 흑의 중립인이 스산한 어조로 말했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윤호떼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백화촌이 당신네들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없다 잘못이 있다면 백운향이라는 아이를 키웠다는 것군 윤호떼는 망치로 뒤통수를 강타당하는 듯한 충격에 몸을 비틀거렸다 살 그가 백운향의 얼굴에서 보았던 살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났음을 그는 직감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만 것인가 윤호떼는 나병 딱지로 흉측해진 얼굴에 비장한 기색을 띄우며 짚고 있던 지팡이를 잡은 두 손에 힘을 주었다 노부도 죽일테지 물론 허허 그토록 기다려온 죽음이 이렇게 차 나왔는데 왠지 허무하군 윤호떼는 한 줄기 허탈한 웃음을 흘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윤호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흑의 중립인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다 팔방풍우 콰아아 지팡이가 만들어내는 돌풍은 가히 태산을 쪼갤 기세였다 수십 수백의 지팡이 그림자는 부채살처럼 퍼지며 흑의 중립인을 박살내 듯 쏘아져 갔다 그러나 흑의 중립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본래의 자세 그대로 서서 냉소 어린 음성으로 말했다 천풍 18곤 후훗 죽은 줄 알았던 백몽초자 유백겸 이문둥이가 되어 백화촌에 숨어있었단 말인가 유백겸 당신이라면 내 검을 받을 자격이 있지 그는 허리춤에 찬 검을 천천히 뽑았다 지극히 느린 손놀림이었다 그러나 검을 뽑았다 싶은 순간 검은 이미 한 줄기 섬광으로 화해 무섭게 덮쳐 오던 지팡이 그림자를 뚫고 유노떼를 향해 폭사되어 갔다 팟! 단지 그것뿐이었다 흑의 중립인은 어느새 검을 검집에 꽂으며 몸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유노떼는 미시멸의 신락같은 핏줄기를 흘리며 두 노안의 불신의 빛을 가득 떠올리고 있었다 당당신은 섬전마신 쿵! 그의 몸은 마를 채 끝내기도 전에 벼락맞은 고목처럼 허물어졌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었다 천랑곡 백운양은 넋이 나간 얼굴로 백화촌으로 돌 아오고 있었다 그는 유노떼의 엄명을 거역한 것이 몹시 후 회스러웠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백화촌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있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자초한 화 퇴촌령이 아니라 그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 백운양은 굳은 얼굴로 백화촌으로 들어섰다 순간 백운양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항상 각가지 꽃들에 둘러싸여 성경을 방불케 하던 그 백화촌이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라곤 잿더미뿐이었다 타다 남은 초옥과 화목에선 아직 불꽃이 내비치고 살타는 냄새인 듯 싶은 역겨운 노린내가 바람결에 물씬 실려왔다 백운양은 이 믿을 수 없는 참상에 백화촌의 폐허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두 손으로 잿더미를 마구 헤집었다 그러나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평소 자신을 친손자처럼 대해주던 유노떼도 불치의 병으로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던 백화촌 사람들도 자신의 땀 냄새가 배인 조그만 초옥도 항상 자신을 반기며 활짝 웃던 갖가지 꽃들도 모조리 사라졌다 모두 타버린 것이다 백운양은 이것이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참상이란 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다 잿더미 한가운데에 서서 넋을 잃고 주위를 둘러보던 백운양의 신형이 그 자리에 힘업이 허물어졌다 으으으 그는 양손에 아직도 불씨가 남은 잿더미를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뜨겁다는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그동안 자신에게 정을 쏟아 준 유노떼의 헝클어진 백발이 눈물처럼 다가들 뿐이었다 백운양은 잿더미를 해치고 유노떼를 향해 기어갔다 돌연 그의 두 눈이 격정으로 파르르 떨렸다 7채 꽃신 유노떼의 왼손에는 일곱 가지 색깔이 은은히 빛나고 있는 앙증맞도록 조그마한 꽃신이 왕강하게 쥐어져 있었다 그 꽃신은 백운양에게 있어 신부 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 꽃신은 백운양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 그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물이었던 것이다 백운양은 와락꽃신을 감싸 안았다 문득 백운양의 내리로 그동안 까맣게 잇고 있던 아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두운 밤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불기둥과 처절한 비명성 그리고 흉폭한 광소성 그것은 백운양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빼앗아 간 참혹한 추억이었다 5. 백운양은 고통스런 신음성을 흘리며 머리를 세차게 저었다 지난 과거의 기억은 물론 눈앞에 참혹한 현실을 애써 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문득 백운양의 처절한 얼굴 위로 한 줄기 미소가 떠올랐다 상막하도록 메마르고 공허한 미소였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섬뜩할이 많지 차갑게 굳어있었다 그는 유노떼의 손에서 가까스로 꼬신을 빼 내 품속에 갈무리한 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검 하나를 집어들며 몸을 일으켰다 그가 집어든 검은 팔숙인 칠성검객 뇌곤의 애검인 칠성검이었다 그는 칠성검을 든 채 비틀비틀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진가장 구중공궐을 방불케하는 진노태야의 이 거대한 저택은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무겁기 이를 때 없었다 바로 진옥기의 죽음 때문이었다 진노태야는 대청 앞에 서서 충격과 분노에 찬 얼굴로 대청의 안치된 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노태야에게 있어 진옥기는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비록 파라코나 다름없는 망나니에 불과했으나 진노태야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였던 것이다 한데 진옥기가 다른 사람도 아닌 천형의 불치병자들이 모여 사는 백화촌에서 자란 비천한 소년에게 죽음을 당했으니 진노태야가 어찌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진노태야는 한동안 움직일 줄을 모르고 관만 바라보다 이윽고 몸을 돌렸다 대청 앞너른 끄레는 무기를 하나씩 뜬 50여 명의 건장한 장안들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운집해 있었다 진노태야가 분노에 찬 음성으로 장안들을 향해 소리쳤다 지금부터 백화촌으로 간다 놈을 발견하면 사정 볼 것 없으니 가차없이 죽이도록 놈을 가장 먼저 죽이는 자에게 황금 10만 냥을 포상하겠다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던 장안들이 일제히 탐욕스럽게 눈빛을 빛냈다 황금 10만 냥이라면 3대에 걸쳐 호에 호식하며 살 수 있는 엄청난 거금이 아닌가 장안들은 행여 뒤질세라 앞다투어 대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미처 대문을 나설 새도 없이 일제히 멈춰 서고 말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뜻밖에도 백운향이 스스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것도 손에 한 자루 검을 잔뜩 움켜쥔 채 원안과 분노에 사무친 얼굴로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백운향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다짜고짜 검을 휘두르며 장안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푸우우우 섬뜩한 두 눈과 함께 백운향과 가장 가까이 서있던 황희장 안의 입에서 참혹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백운향의 느닷없는 공격에 황희장 안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검에 의해 가슴을 깊숙이 꿰뚫리고 말았던 것이다 백운향은 황희장 안의 몸에서 검을 쑥 뽑아냈다 순간 한 줄기 피분수가 백운향의 얼굴로 흩뿌려졌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없다는 듯 계속해서 장안들을 향해 검을 휘둘러대며 악에 바친 듯 소리쳤다 나 백운향은 오늘 이 검으로 과연 몇 명이 나 죽일 수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 백운향의 살기등등한 외침의 장안들은 선뜻 공격을 못하고 피하기에 급급했다 절로 간담이 서늘해진 것이다 그들은 이미 황희장 안이 백운향의 단 일격에 피를 뿌리며 죽어 간 것을 목격하지 않았던가 이때 돌연 한 줄기 분노에 찬 외침이 싸늘하게 울려 퍼졌다 한심한 놈들 같으니 파악 동시에 한 줄기 음유한 장력 이 백운향을 향해 노도처럼 덮쳐들었다 진노태야가 참지 못하고 공격해 온 것이다 비정한 살기를 피워 올리던 백운향의 안색이 더욱 차갑게 굳어지며 허공에 건풍을 일으켰다 휘이이 하나 부질없었다 겨우 삼류무공을 익히고 있는 백운향이 물인고수인 진노태야의 장력을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헝 격타음과 함께 백운향의 몸이 낙엽처럼 날아가 쿵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오오. 백운향은 한 사발이나 됨직한 핏덩이를 왈칵 토해냈다. 그러나 백운향은 떨어질 때보다 더욱 빨리 일어났다. 그는 재빨리 진노태야를 바라보았다. 진노태야가 치를 떨며 버럭 소리쳤다. 어서 놈을 죽이지 않고 뭣들 하고 있는 거냐. 추상같은 호통에 서로 눈치만 살피던 장안들이 백운향을 향해 일제히 덮쳐들기 시작했다. 우와. 죽어라 이 문둥이 새끼.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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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튀고 살이 튀어 올랐다. 그것은 대부분 백운향의 피였고 살점이었다. 백운향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전신을 베이면서도 손에 든 검을 마구 휘둘러댔다. 하나 백운향의 검에 베이거나 찔리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백운향은 진노태야의 노도같은 장역에 이미 엄중한 내상을 잊고 난 후였으니까. 눈. 그 눈은 차갑게 빛을 바라며 어둠 속에서는 미리 백운향의 혈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눈의 임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혈조공에 격중당하고도 저토록 버텨내다니 진정 용이다. 한 마리 잡룡. 크 키윽 저 정도 놈이라면 소천존의 천하출도를 쓰면 앞당길 수 있다. 그 눈은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혈투를 버리고 있는 백운향을 주시하더니 어느 한순간 냉혹하게 굳어졌다. 잔혼 랑 보고 있느냐. 보고 있습니다. 대답하는 음성은 감정이 일체 배제된 무심 냉막하기 짝이 없는 음성이었다. 모두 죽여라. 최선의 비밀은 죽음으로써 지켜진다. 존명. 백운향의 전신은 이미 단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다. 무참히 베이고 찢기어 전신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백운향은 쉬지 않고 검을 휘둘러댔다. 그런 그의 모습은 흡사 피 먹은 악기와도 같았다. 그러나 그의 몸놀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띄게 둔해졌다. 그는 의식이 가물거림을 느끼며 무너지듯 털썩 쓰러졌다. 빈사상태 그는 이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상태였다. 장안들이 황금 10만냥을 떠올리며 앞다투어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도련 서로 다른 세 종류의 검광이 무지개 빗살처럼 장안들을 향해 복사되었다. 번쩍. 츠츠츠츠. 팝팝팝팝. 으악. 아악. 처절한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허공 가득 피와 살점들이 흩뿌려졌다. 그것은 장안들의 입과 몸에서 터져 나온 것들이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난도 분시되어 모조리 죽음으로 돌 변해버린 것이다. 진노테야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놀라움은 짧았다. 파악. 어디선가 한 줄기 검광이 번뜩이는가 싶더니 그의 몸을 반으로 갈라놓고 있었던 것이다. 쿵. 그는 고목이 무너지듯 쓰러지며 자신을 향해 검을 휘두른 장본인을 가까스로 돌아보았다. 언제 나타났는지 자신의 앞에 한 회포 중년인이 유령처럼 서있었다. 당당시는. 진노테야의 두 눈에 불신의 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다. 그는 두 눈에 불신의 빛을 가득 떠올린 채 먼저 간 아들의 뒤를 따라 죽음의 길로 들어서 고마한 것이다. 백운 양은 눈을 떴다. 별이 보였다. 끝없이 펼쳐진 까만 천 위에 황금살을 뿌려놓은 듯 찬란한 별무리가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백운 양은 한동안 망연히 밤하늘을 응시하다가 문득 가립처럼 메마른 웃음을 흘렸다. 정말 오랜만이군. 이렇게 누워 별을 바라보는 것도. 그의 두 눈에 언뜻 미미한 회상의 빛이 떠올랐다. 아련한 그리움이 어린 빛이었다. 그러나 그 빛은 떠올랐을 때보다 더욱 빨리 사라졌다. 백운 양은 툴툴 메마른 웃음을 흘려내며 몸을 일으켰다. 뼈마디가 어긋나는 소리가 우두둑하고 들렸다. 그러나 백운 양은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서 라는 소리인 양한 올해 고통스런 기색조차 떠올리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더욱 놀란 것은 다음 순간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게도 잿더미로 변한 백화촌의 폐어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불신과 의혹이 엇갈린 시선으로 망연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문득 그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춰졌다. 밤의 어둠과 함께 밤을 닮은 한 사람이 소리 없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밤을 닮은 사내는 이내 백운 양의 앞에 다가와 섰다. 그의 손이 천천히 그리고 온유하게 백운 양을 향해 내밀어졌다. 몹쓸 운명이로군. 그 운명을 내게 팔지 않겠느냐. 키읍 백운 양은 황량한 웃음을 흘리며 자신을 향해 내밀어진 희고 투명한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여인의 삼성옥수인 듯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자아낼 정도로 깨끗한 손이었다. 밤을 닮은 사내가 다시 말했다. 이것은 거래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에 백운 양은 자신이 한없이 빨려든다고 느꼈다. 그러나 백운 양은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굳이 회피하려 하지 않았다. 밤을 닮은 사내가 말을 이었다. 거래 기간은 2년. 그러나 그 거래는 내가 날개를 다는 5년 후부터 시작된다. 백운 양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날개를 단다는 것은 5년 안에 널 절세의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건 거래에 대한 대가의 하나이기도 하다. 어떠냐. 내 운명을 내게 팔겠느냐. 좋소. 지금의 내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한 번 내 운명을 당신에게 맡겨보겠소. 밤을 닮은 사내의 입가에 언뜻 가느다란 회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거래엔 비밀을 지켜야 하니까. 밤을 닮은 사내의 희고 투명한 손이 백운 양의 수혈을 가볍게 짚었다. 백운 양은 갑자기 졸음이 밀려옴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아득해지는 정신을 애써 잡으려 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구름을 탄다고 생각하며 깊은 잠속에 빠져들었다. 워우 워우 우우 늑대의 울음소리가 암천을 귀기롭게 흐르는 밤이다. 행산의 깊은 산중에 위치한 이곳은 늑대들만이 사는 곳이라 하여 천랑곡이라 불리운다. 천랑곡의 늑대들은 보통 늑대보다 그 덩치가 크고 흉폭하게 이를 데 없어 아무리 뛰어난 무공을 지닌 무리민이라 하더라도 감히 접근할 엄두조차 못 낸다. 한데 그 천랑곡 입구에서 한 줄기 냉막한 음성이 울렸다. 넌 이곳에서 수천마리의 늑대와 세 달간 살아야 한다. 이 감각관은 장차 내가 2년의 계약기간 동안 활동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이다. 훗훗 재미있게 꾸려. 뒤를 이은 것은 소년의 음성이었다. 이곳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의 거래도 끝이라는 걸 명심해라. 냉막한 음성이 끝나자마자 회의 인형 하나가 어두운 암공 속으로 번뜩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러자 천랑곡 입구로 한 사람이 느릿하게 들어섰다. 백운 양이었다. 일신의 짙은 흑이를 걸친 그의 허리춤에는 두 자 길이의 작은 소도 하나가 달랑 내어 있었다. 밤하늘엔 한 조각 잔월 많이 떠 있다. 잔월의 빛은 미처 대지를 밝히기도 전에 허공에서 흩어져 버렸다. 백운 양의 모든 신경은 자신도 모르게 전신에 4만 8천 모공으로 쏠렸다. 언제 어디서 늑대들이 덮쳐들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우우 워우 낯선 침입자를 경계라도 하듯 늑대의 울음소리는 사방팔방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얼마나 걸어 들어갔을까? 백운 양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움직임과 함께 수많은 인광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와 함께 코끝에 느껴지는 비릿한 노린내. 어느새 늑대들이 백운 양의 주위를 포위한 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한 올해 허점만 있어도 늑대들은 가차없이 공격해 올 것이다. 그것을 아는 백운 양은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더욱 긴장했다. 너무 긴장한 탓인가? 발끝이 나무 등걸에 걸리며 그의 몸이 쓰러질 듯 기우뚱했다. 그 순간이었다. 카오 우우 기회를 노리던 늑대 한 마리가 흉폭한 포효성을 토해내며 백운 양을 향해 빗살처럼 덮쳐왔다. 백운 양은 몸의 중심을 바로 잡을 겨를 둬 업 이 우수를 뻗어 허리춤에 소도를 잡았다. 이어 바닥으로 몸을 굴림과 동시에 덮쳐 오는 늑대를 향해 소도를 찔러갔다. 푹 컴영 짜릿한 감촉이 백운 양의 손목을 타고 흘렀다. 동시에 역겨운 피비린내가 코를 아릴 듯 확 끼쳐들었다. 백운 양은 자신의 옆에 널브러진 늑대의 거 대함에 놀라며 한편으론 위험을 벗어난 것에 대해 내심 안도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카우 카우 일단 공격이 시작되자 늑대들은 물부를 안 가리고 전우 좌우에서 백운 양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바위 틈에서 풀숲에서 절벽 위에서 시퍼런 안광과 겁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늑대들. 가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다. 파 백운 양은 앞뒤 젤결을 도 없이 맹렬히 소도를 휘둘렀다. 그가 지닌 바 무예는 불치환자로 백화촌에 들어온 몇몇 무리민들에게 배운 삼류묘에 지나지 않는다. 당랑권 8개권 복호장 난화 13장 원안각 7선권 용영 12보 등 무리민이라면 누구나 펼칠 수 있는 평범한 기초 무예들 뿐인 것이다. 따라서 그가 지닌 무공으로 천랑곡의 늑대들을 모두 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설사 그가 초절정 무공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실 백운 양은 그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소도를 휘두르는 것 뿐이었다. 늑대들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처럼 계속 이어졌지만 늑대들은 끝도 없이 달려들었다. 백운 양의 넓적다리에선 한 웅큼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그의 전신은 땀이 아니라 피로 목욕한 상태로 변해 있었다. 늑대의 발톱에 깊숙이 핥힌 무수한 상은의 화끈거림은 차라리 아득한 퇴감으로 느껴졌다.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것일까. 헉헉. 백운 양의 입에서 불같은 숨결이 토해졌다. 그의 기력은 거의 탈진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늑대들의 공격은 더욱 흉폭해져 갔다. 피냄새를 맡은 야수 특유의 잔혹성이 늑대들의 공격을 부채질한 것이다. 으으. 백운 양은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나가는 통증의 고통스런 신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쓰러졌다. 한 마리의 늑대가 그의 어깨를 물고 늘어진 것이었다. 끝 끝장이다. 그때였다. 카오우. 자칫 정신을 놓치려던 백운 양의 귀전으로 호련 한 줄기 긴 포효성이 천둥처럼 파고들었다.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끄응 끄응 궁지에 몰린 먹이를 덮치듯 앞다투어 백운 양을 공격하던 늑대들이 일체히 겁에 질린 신음성을 토해내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닌가. 백운 양의 어깨를 물고 있던 늑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천마리의 늑대들이 하나같이 꼬리를 맑고 아쉬운 듯 백운 양의 주위를 두세 바퀴 맴돌다가 이내 천랑곡 절벽 위를 향해 치달려 가기 시작했다. 백운 양은 이 도련한 괴변의 의아함을 금치 못하며 누운 자세 그대로 절벽 위를 올려다보았다. 절벽 위로 새벽 여명이 부채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여명 속에 한 마리 거대한 늑대가 환상처럼 버티고 서있는 모습이 보였다. 덩치가 다른 늑대의 배나 컸고 눈이 아릴 정도로 눈부신 은빛 털을 지닌 늑대였다. 그 늑대를 발견한 순간 백운 양의 뇌리에 한 가지 사실이 번뜩 떠올랐다. 천랑 천랑곡엔 모든 늑대들을 지배하는 천랑곡의 제왕 천랑이 살고 있다더니 한데 왜 백운 양은 매심 의혹이 일었다. 천랑이 늑대들을 불러 모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의혹은 이내 풀렸다. 그렇군. 늑대는 야행성 동물이었지. 여명이 나를 살렸어. 백운 양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은 어느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백운 양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위치가 어딘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천랑곡 깊숙이 들어온 것만은 분명했다. 천랑곡은 수목이 거의 보이지 않고 회색빛 바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황량하기 이를 때 없었다. 여기서 새 달을 보내라고. 도대체 여기서 뭘 먹고 살라는 거지. 백운 양은 어이가 없었다. 늑대도 늑대지만 먹을 것도 없는 이런 황량한 곳에서 3개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꼭 깊숙한 안쪽에 방원 3장 정도의 물 웅덩이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백운 양은 먹을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주위를 다시 살펴보았다. 백운 양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여기저기 널려있는 늑대들의 시체가 훌륭한 식량이라는 것을. 백운 양은 불현듯 허기를 느끼며 소도로 옆에 누워있는 늑대의 다리를 잘라냈다. 헛벅지 살이 매우 통통했다. 고기를 익힐 겨를도 없이 백운 양은 늑대의 살덩이에 입을 가져갔다. 비릿한 피냄새가 숨막힐 듯 왈칵 풍겨왔다. 백운 양은 욕지기를 억지로 참으며 헛벅지 살점을 한 입 가득 베어물었다. 백운 양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짐승이 따로 없군. 기실 이 순간 그도 늑대와 다름없는 야수였다. 천랑곡에서의 백운 양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천랑곡 물웅덩이 주위가 돌연 불 야성을 이루었다. 야수는 불에 약하다. 특히 야행성일 경우는 더더욱 불에 약한 법이다. 그 사실에 착안한 백운 양은 낮 동안 천랑곡을 샅샅이 빚어 나뭇가지들을 주워와 물웅덩이 옆에 불을 피운 것이다. 그때 그는 자신이 죽인 늑대를 구워 이미 배를 채운 후였다. 친구들 수고들 하시게. 백운 양은 불가에 편히 누워 이내 코를 꼴기 시작했다. 오오오. 크크르르름. 늑대들은 불과 십여 장 주위를 맴돌며 포효만 내지를 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 그 중 용기 있는 몇 마리의 늑대가 불 가까이로 질주해 왔지만 결코 3장 이내까지 다가서지는 못했다. 결국 늑대들은 졸지에 백운 양에게 물을 뺏기고 만 것이다. 백운 양이 잠에서 깨어난 것은 새벽녘이었다. 동이 틀려면 반 시즌쯤 남았겠군. 나로선 아직 반 시즌을 버티기란 힘들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불꽃을 피우며 타고 있는 모닥불을 투덕투덕 끄기 시작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아직 사위가 깜깜한데 불이 꺼지면 늑대들 이 공격해 올 건 뻔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백운 양은 늑대들이 자신을 공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단 말인가. 그렇다. 그는 지금 대범하게도 늑대들을 상대로 자신이 배웠던 기초무에들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 불꽃이 사그러지자 백운 양은 소도를 뽑아 들고 늑대들의 공격에 대비했다. 늑대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크르르. 카오오. 기다렸다는 듯 수백여 마리에 달하는 늑대들이 무시무시한 포효성을 바라며 앞다투어 백운 양에게 덮쳐들었다. 백운 양은 맹렬히 소도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인간과 야수의 처절한 싸움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캥. 캥. 으. 야수의 비명과 인간의 고통스런 신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기초무에를 바탕으로 맹렬히 휘둘러지던 소도는 점차 본래의 흐름을 잃어갔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물을 빼앗겨 하루 온종일 갈증에 시달려야 했던 늑대들의 공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흉폭해졌으며 그러한 늑대들의 공격을 기초무에만으로 막기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제 백운 양의 공격엔 초도 식도도도 없었다. 그저 감각에 따라 반사적으로 소도를 휘두를 뿐이었다. 찍고 돌려치고 쑤시고 베고. 그것은 실로 마구잡이였다. 하지만 도광이 한 번일 때마다 어김 없이 한두 마리의 늑대가 피를 뿌리며 죽어갔다. 그러나 백운 양의 예상대로 그는 채 반시진 2 되기도 전에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몰리고 말았다. 체력은 이미 거의 소진된 상태였고 언제 소도를 놓쳤는지 그의 손은 빈손이었다. 카오우우 늑대들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겠다는 뜻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백운 양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었다. 한데 바로 그때였다. 카오우우 갑자기 철랑의 예의 그 괭렬한 포효성이 철랑곡에 울려 퍼졌다. 여명과 함께 어김없이 철랑이 나타났던 것이다. 늑대들은 일제히 공격을 멈추고 철랑이 서 있는 절벽을 향해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다. 카오우우 철랑은 여명의 은빛 털을 찬란히 빛내며 절벽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다시 한 번 긴 포효성을 발한 후 늑대 무리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다. 백운 양의 몸은 첫날 밤보다 더욱 만신창이 가되어 있었다. 완전히 탈진한 그는 늑대들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대자로 누워버렸다. 시간이 유수처럼 흘렀다. 해가 지고 달이 뜨기를 수십 차례. 이제 백운 양은 늑대를 쫓기 위해 불을 지피지 않아도 되었다. 자연스레 늑대들과 사투를 벌이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졌다. 며칠 전부터는 늑대들이 겁을 먹고 그를 슬슬 피하는 상황이 되기에까지 이르렀다. 어느덧 그는 늑대들을 아랑곳 않고 마음껏 코를 골며 잘 수 있게 되었고 늑대들과 싸워도 몸에 늑대의 발톱 자국을 남기지 않게 되었다. 늑대들과 싸우며 그는 변도 식도 초도 없는 그 나름대로의 도법을 이루어낸 것이다. 그것은 감각의 도법이자 본능의 도법이었다. 이제 마지막 날이다. 오늘은 기필코 철랑을 굴복시키리라. 백운 양은 5일 전부터 철랑곡 늑대 무리의 제왕인 철랑을 굴복시키고자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 철랑 그놈은 예사 늑대가 아니다. 호랑이도 한 발에 쳐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인간조차 따를 수 없는 지혜가 있다. 그놈을 파악한 게 엊그제였으니. 백운 양은 오랜만에 물 웅덩이 주위에 불을 지펴놓고 철랑곡 정상 높은 절벽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늑대와 언어를 소통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어쩌면 그 역시 한 마리의 야수로 변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가파른 절벽을 마치 늑대처럼 날렵하게 뛰어 올라갔다. 그가 절벽 정상으로 오르는 데는 결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돌연 백운 양의 눈빛이 야수의 그것인 양예리하게 번뜩였다. 살기 철랑곡 전체의 늑대들이 뿜어내는 것보다 더욱 강렬한 살기가 절벽 위에 깔려있음을 감지했던 것이다. 후투 철랑 너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느냐 철랑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살기는 점점 더 고조되었다. 절벽 정상 이곳은 철랑 그 자신만의 고유 영역이다. 다른 어떤 늑대도 감히 이곳으로 접근하지 못한다. 이곳에 올라온다는 것은 곧 철랑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으니까. 백운 양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선 채 전신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놈은 영악해서 내가 허를 보인다고 해도 결코 쉽사리 덤벼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몇 놈을 끌어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놈을 자극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뿐이다. 그는 입을 오므리더니 느닷없이 긴 장소성을 불어냈다. 카오 그 소리는 놀랍게도 철랑의 포효성과 똑같았다. 그러자 절벽 아래에서 대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워우 우우 절벽 아래의 모든 늑대들이 일제히 절벽 위를 향해 울부짖더니 백운 양의 장소성에 뭔가 혼란을 느낀 듯 미친듯이 철랑곡 전체를 이리저리 광폭하게 내닫기 시작했다. 카오 백운 양의 장소성이 계속 이어지자 철랑곡은 날뛰는 늑대들의 발소리로 인해 마치 거대한 지진을 만난 듯 웅웅거렸다. 이때 돌연 한 줄기 거대하고도 눈부신 은영 하나가 절벽 위 십여 장 높이로 살처럼 치솟아 올랐다가는 그대로 백운 양을 향해 빗살처럼 내리꽂혔다. 결국 철랑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백운 양에게 공격을 가해온 것이다. 기다렸다 친구 백운 양은 급격히 몸을 뒤로 젖힘과 동시에 옆으로 빙글 몸을 회전시켜 사오자 밖으로 피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동작이었다. 파악 백운 양이 있던 단단한 절벽 바닥이 철랑의 앞발에 의해 무려 두자 깊이나 움푹 패였다. 실로 도검을 능가하는 무시무시한 힘이 아닐 수 없었다. 백운 양은 등줄기가 축축이 젖어듬을 느꼈다. 그는 몸을 피하기가 무섭게 비호같이 신형을 날려 재차 도약하려는 철랑의 등에 찰싹 달라붙었다. 카오 오오 철랑은 고막을 터뜨릴 듯한 괭렬한 포효성을 내지르며 허공으로 비상했다. 철랑은 백운 양의 등에 달라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여 장 높이로 치솟아 오르더니 곧바로 지면으로 급강화했다. 지면으로부터 3장 아래까지 떨어져 내린 순간 돌연 철랑은 허공에서 몸을 반팍히 회 뒤집어 등을 지면 쪽으로 돌린 채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야수의 행동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귀신같은 임기응변이었다. 일촉즉발의 순간 백운 양은 철랑의 등에서 배쪽으로 전광석화처럼 방향을 틀었다. 철랑이 다시 자세를 바로잡은 것은 거의 동시였다. 놀라운 임기응변의 연속이 아닐 수 없었다. 백운 양이 두 팔로 철랑의 목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으며 철랑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진 것은 바로 그때였다. 늑대가 인간에게 물린 것이다. 카오오오 팝팝팝팝 철랑은 백운 양이 혼신의 힘을 다해물고 늘 어지자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절벽 아래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바위들이 철랑의 발 아래 불똥을 튕기며 바스라져 나갔다. 그렇게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철랑곡 안을 미친 듯이 치달리던 철랑은 급기야 탈진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탈진하기는 백운 양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바위와 나무에 부딪히고 긁혀 피투성이가 된 몰골로 철랑 옆에 길게 드러눕고 말았다. 절벽 위로는 어느덧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백운 양은 잠시 숨을 돌린 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철랑은 백운 양의 앞에 꼬리를 말고 얌전히 엎드려 있었다. 결국 철랑은 백운 양에게 굴복하고 만 것이다. 백운 양은 철랑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철랑 그동안 즐거웠다. 잘 있거라. 언젠가 다시 찾아오마. 철랑은 백운 양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했다는 듯 끄응하며 나직이 울었다. 백운 양은 다시 한번 철랑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후 몸을 돌렸다. 끄응 철랑은 아쉬운 듯 나직이 울부짖으며 백운 양의 뒤를 따라갔다. 이윽고 백운 양이 철랑곡 입구를 나서자 천랑의 구슬픈 울부짖음이 철랑곡을 메아리치기 시작했다. 워우우우우 백운 양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울부짖음이었다. 활락도 당신은 상상해보았소. 끝간대 없이 펼쳐진 불탄은 열사의 사막을 단지 물 한 통과 걸량 한 봉지만으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오. 그것이 극기관이라던가. 제기랄 그것은 정말 지옥이었소. 살인적인 폭염이 장렬하고 모래바람이 태풍처럼 거세긴 해도 그건 그런대로 견딜 만했소. 진정 무서운 것은 이 사막이 보통 사막이야 미라바람의 방향에 따라 지형 이수시로 변하는 유사지대라는 사실이었소. 그런 유사지대를 지도 한 장에 의지하고 통과하라 했으니 차라리 유사의 뼈를 묻으라는 말이나 다를 게 뭐 있겠소. 솔직히 말해 이곳에 비하면 철랑곡은 양반이었소. 죽을 꼬비를 넘긴 게 수십 번이었으니 말이 오. 나는 맹세할 수 있소. 내가 그 사막을 통과한 것은 실로 기적이었다는 것을. 섬. 과연 그것을 섬이라 부를 수 있을까.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에 위치한 녹주 오아시스에 어찌 섬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엄밀히 말해 그것은 섬이라고 할 수 없었다. 지형 이수시로 변하는 유사지대에 환상처럼 부유하듯 떠있기에 사람들이 그냥 섬이라 부를 뿐이었다. 일견하여 그 섬은 별류천지인 듯 무릉도원인 듯 싶었다. 기실 그 섬에는 범인들로서는 실로 상상도 하지 못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둘레가 십만여 리에 달하는 그 거대한 섬은 수천여 채의 누각들로 꽉 들어차두며 그 누각들은 하나같이 각종 주루 기로 도박장들이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활락이란 활락은 모두 다 그곳에 모여있는 듯했다. 그런 연유로 사람들은 그 섬을 활락도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활락도 내의 어느 밀실안. 백운향은 자칭 활락도주라는 화 의중연인과 마주 앉아있었다. 넌 활락도의 기빈이다. 따라서 내겐 무슨 일 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도박을 하고 싶다면 돈을 신청하고 계집을 안고 싶다면 마음에 드는 계집을 골라 품어도 좋다. 또한 내 검이 녹스는 것을 막기 위해 살인이 필요하다면 누구든 죽여도 좋다. 묵묵히 듣고 있던 백운향이 불쑥 물었다. 당신을 죽여도 좋소. 능력만 있다면. 대답 한번 시원해서 좋구려. 백운향이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활락관이라는 게 이렇게 신나는 고신줄 진작 알았다면 한 10년쯤 지내게 해달라고 때를 썼을 텐데. 겨우 6달이라니 이건 정말 애석하군. 더 이상 할 말은 없소. 없다. 그럼 나중에 다시 봅시다. 백운향은 씩 웃으며 몸을 일으켜 느릿하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었고 그가 문 밖으로 사라지자 활락도주의 입에서 무거운 침음성이 흘러나왔다. 이거 혹시 골칫덩이가 하나 들어온 건 아닌지. 활락도에 돌연 한 가지 화재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열흘 전에 이곳에 들어온 한 명의 소년으로 인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소년을 가리켜 필패공자라 불렀다. 필패공자라는 이 우스꽝스런 이름은 도박장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순식간에 활락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필패공자란다. 르만인 백운향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탁. 소백검 2호. 백운향은 자신있게 건패를 펼쳤다. 하나 상대는 득의에 찬 웃음을 흘리며 자신의 패를 내보였다. 후후 필패공자란 그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되어 다행이군. 난 대백검 2네. 축하하오. 백운향은 이 한 판으로 수만 양짜리 점표를 상대에게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그가 활락도에 들어온 이후 지금껏 잃은 돈만도 좋기 수백만 양은 넘을 것이다. 해서 그는 도박장의 봉으로 통했고 도박꾼이라면 누구나 그와 도박하기를 원했다. 패가 다시 돌려졌다. 탁. 대백검이오. 핫한 난 오천왕이네. 필패공자 새로운 연패기록의 작성을 축하하네. 언제나처럼 이번 도박에서도 백운향은 수십만 양의 판돈을 모두 잃었다. 그럼에도 그는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중년 도박꾼 하나가 안타깝다는 듯 백운향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불쌍한 친구 자넨 속았네. 아니 모두가 자넬 속이고 있다네. 백운향은 싱긋 웃었다. 속이는 것도 실력이오. 당신도 나와 한 판부터 보겠소. 나 역시 자넬 속일거네. 상관없소. 사실 속임수 없는 도박이란 제맛 이 안 나는 법이잖소. 백운향은 도박장 주인에게 다시 삼십만 양을 대출하고는 자신에게 귀띔을 해준 사람과 도박을 벌였다. 그리고 그는 반시즌만에 그 돈을 모조리 상대에게 헌상하다시피하여 또다시 새로운 연패 기록을 세웠다. 한데 그의 연패는 기이했다. 건패는 물론 주사위 마작 등 모든 도박에서 늘 상대에게 한 끗 차이로 졌던 것이다. 하지만 백운향은 상대방의 폐를 보며 무엇이 그리 유쾌한지 가가 대소를 떠뜨리곤 했다. 마침내 사람들은 백운향이 백채 아니면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하갑부의 아들일 거라는 추측을 하기에 이르렀다. 놈이 지금까지 쓴 액수는 얼마냐. 280만 양입니다. 좀 많군. 한데 놈은 어제까지 매일 살다시피 하던도 박장을 떠나 오늘은 기루로 자리를 옮겼다 합니다. 빠르군. 예. 활락도 안에서 도박으로 놈을 이길 사람은 이제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줄 알고 놈의 신변 보호에나 신경 써라. 감시는 필요 없다. 만약 놈이 금지로 들어서면 신경 쓸 것 없다. 막는다면 오히려 놈에게 의혹만 심어줄 뿐이다. 등울루.